RM은 13장 진짜 대박이다 와 너 진짜 코지만 잘 친다 제이홍 하구만 해본다 11장 와 이 형 진짜 와 와 11장이라면서 형 와 제이홍 와 이 당일꾼만 아니 슈가 10장 10장 와 형 진짜 야 야 야 형 야 연기하자 일단 스카이팅 갈아 와 형님 자 이렇게 1등 태연이다 정국이요? 아 태연일 것 같아 10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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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야 와 우와 아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연막 작전이라고 여러분 여수 진짜 지민 12장 10 10 10 12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미쳤다 야 미쳤어? 야 여덟 여덟짱 먹고 여기 와서 쉬고 있었네 형 1등 돌 아 까지 이거 반전 영화 아니야? 오늘의 반전 진영 아니야 진영? 설마 아 에이 설마 진짜 네 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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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